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는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발견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야지 집중해야 될 이유도 알게 되고요 집중의 방법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건 집중이라기보다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되어질 만큼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보금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와서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 속에서는 그리소면 되는데 보금이면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내 입술이 그리소를 증거하기까지는 갈등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또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그리소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것 할 일이 참 많아요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에르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상당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에 포커스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남긴 사건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로 바벨탑이 되겠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아도요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망할 것 썩을 것 그리고 멸망할 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3주 동안에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될 텐데 그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나에게 멸망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너질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발견하고 발견하는 순간 사단은 거기서 해방되게 되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주의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려놓고 또 저는 굉장히 프레임을 딱 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그 프레임 속에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금으로 나에게 주셨던 이 자유함 그렇다고 해서 방종은 아닌데 보금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그리스로 인해서 내가 해방되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약의 말씀 보금의 말씀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많이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어제 제가 강단의 말씀을 받는데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경직되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에게 이것이 남아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리스로가 나에게서 이미 모든 걸 해방시키셨잖아 다시 한 번 더 말씀 받으면서 경직되어져 있고 갇혀져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의 발견입니다 보금, 믿음 이 가치거든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이 모든 문제를 제공한 원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적으로 막 힘들어서 막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뿔이 내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사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그거는 내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단이 살짝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보금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뿔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성경구절 정확하게 붙잡고 흥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을 내가 뭔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뭔가 막 입을 꽉 물고 막 사단을 결박하고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믿음인 거죠 그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단과 하와에게 승리의 말씀부터 주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사단과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8절입니다 재앙을 다 무너뜨리고 열 가지 저주가 다 기적적으로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상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사 그 피제사를 회복하는 그 예배 참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에 집중하고 피제사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집중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이죠 같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 배경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바뀌어질 때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앞에 무시무시하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 희생제사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내 앞에 가로 놓여져 있는 막힌답 가로 놓여져 있는 그 깊은 홍해 같은 그런 것들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곡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에게 저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약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무엇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만우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우리가 응답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뒤에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저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은 2사에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인만우엘의 은약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약 안에서 보금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성경의 말씀은 마태보금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나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오직 보금을 회복하고 또 이 세계보금화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보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어떤 작품을 남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네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 네 가지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 네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집중하는 하루 집중하는 한 주간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든든하게 망대의 기도를 세워야 기도를 통해서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응답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 오고 난 그 이후에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틀린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응답이 없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든든히 뿌리 내려지고 세워져야만이 앞으로 하나님이 여실 2, 3, 7과 5천 종족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 3, 7 나라를 감당하려면 2, 3, 7 나라만큼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5천 종족을 감당할 만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 7, 7, 7, 7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파수 망대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그 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보금에 집중하는 제한적인 집중 그리고 오직 보금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택적인 집중이 있습니다 그 선택적인 집중을 가지고 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원넷의 집중입니다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그리고 원넷의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이 보금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계보금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과 현장을 살리는 원넷의 역사 원넷의 집중은 다시 한 번 더 누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져서 정복자 또 이 술래자 남은 자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보금을 회복한 자 예배 응답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은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력읍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인만우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이 보금이 회복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들이 모임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보금이 미국과 전 세계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심에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